제가 이제 한 달 사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뽑은 맛집 리스트 저거 리뷰 블로그 이런 거 나는 그냥 직접 가서 먹어본 것만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비밀 깐깐하게 선별하신 건가요? 그 선별 기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100% 다 내가 먹어본 거 당연하지 100% 내가 다 먹어본 거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점수를 높게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육지에도 커피는 있죠 근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평소에 잘 못 가는 분위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울푸드처럼 됐는데 왔던 첫날 먹었고 오늘도 먹은 화성식당 접작뼈국입니다 일단 맛집들이 그러하듯이 단일 메뉴입니다 메뉴판이 없어요 그냥 접작뼈국 하나밖에 없어요 접작뼈국이 뭐냐? 접작뼈가 제주도 방언이라고 해요 뼈에 붙어있는 돼지고기와 함께 나오는 사골국인데 메밀가루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밀가루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물이 양송이 스프 같아요 껄쭉해 곰탕이라고 생각하면 곰탕인데 경양식 돈가스집에 가면 나오는 스프처럼 껄쭉해요 이렇게 이런 텍스처는 특이하거든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 텍스처는 굉장히 재밌는데 맛은 또 우리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하고 특이하게 접작뼈국이랑 고깃밥이랑 나오는데 밑반찬으로 김치 나오고 젓갈이 나온 다음에 노란색 알배기 배추가 나와 그래서 그 알배기 배추에다가 젓갈을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무슨 젓갈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젓갈이 진짜 맛있어 아저씨들 보니 접작뼈국에 있는 고기를 건져가지고 알배기 배추에 올려서도 이렇게 드시더라고 여러분들 입맛이 기사식당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 백마가든 말고기 육회 여기는 정육식당 바이브의 고깃집인데 말고기를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낯선 고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100%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모험류죠 모험류 말고기 육회랑 구이를 같이 시켰는데 제가 먹어본 말고기는요 굉장히 쫄깃쫄깃했어요 나는 잡내가 되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내가 별로 없어요 특유의 그 육향은 있어 그게 약간 양고기처럼 강렬하진 않은 것 같아 육회가 나는 맛있더라고 육회가 쫄깃쫄깃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호근동이라는 식당 제주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근동이라는 동은 저쪽 서귀포 쪽에 있는 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게 상호명은 호근동인데 제주 시내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딴 데서 회를 먹고 모자라가지고 우연히 찾다가 평점이 좋아서 갔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했던 일단 여기도 좀 진한 바이브 리스칠한 통나무 테이블이 있고 장판에 허벅지가 쩍쩍 들러붙는 약간 옛멋이 느껴지는 그런 식당인데 돈베고기는 뭔지 많이 아시죠? 돈베고기가 그냥 제주식 수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마 위에 올려져 나오는 고기를 뜻합니다 몸국은 안 드셔본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아 네 소주 각이에요 소주 쭉쭉 들어가는 저녁에 술 먹으러 가면은 돈베고기랑 몸국 이렇게 두 개 시켜서 먹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고기 잘 삶았어 너무 맛있어요 소주 한잔 할 거면 호근동 괜찮았다 자 그 다음에 무거 버거 이런저런 데서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한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갑자기 좀 느끼한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당근이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카페들 들어가면은 당근 케이크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당근 주스 이런 것도 되게 길거리에 많이 팔고 제주에서 당근 수확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당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당근 라페 버거 라페 뭔지 아시죠? 채 썬다 그러나? 이렇게 채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들어간 버건데 굉장히 하나도 안 건강하지만 건강해지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참 예쁘다 인스타그램 꾸러기들은 또 음식이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음식을 찍었을 때 음식 간지가 좀 나야 돼요 이제 또 햄버거 먹었으니까 오가닉한 거 먹어야 되겠죠 선흘방주할머니식당 이거 좀 산속에 있거든요 근데 여행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1년 살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너무너무 맛있었다 라면서 저한테 꼭 가보라고 인포를 주시더라고요 고두신 배우님이 제주도 토박이시죠? 그렇죠? 고두신 배우님이 즐겨 가시던 식당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또 완전 진짜 오가닉한 곰취 만두라 그래가지고 만두 피로 만두를 싸는 게 아니라 곰취 나물로 이렇게 만두를 쌌어요 식감이 좋더라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슴슴하고 건강한데 너무 맛있었어 두부를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부랑 곰취 나물이랑 찍어 먹는 간장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가시면 한번 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 와본 결과 약간 좀 고수의 향이 난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친구들랑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인스타 맛집, 블로그 맛집, 네이버 지도에서 별점 검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거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그냥 돌아버린 인스타 감성 이거는 인스타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츠커피 제주 성산점 프리츠커피가 서울 어디였더라? 어디였더라? 아무튼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들이 디자인이나 이쪽 계통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디자인 맡은 사람이 그쪽 업계에서 굉장히 날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리츠커피가 성산 쪽에 바닷가에 있어요 진짜 사진 찍기 좋게 뷰 만들어놨어 진짜 커피도 너무 맛있고 물개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서 파는 굿즈나 너무 귀엽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나도 막 다 사고 싶더라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트로를 빙자한 감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동네나 먹자 골목에 들어가면 이런 술집들이 있다고 하나도 안 낡았는데 낡은 척하는 술집이 있어요 굉장히 촌스러운 폰트로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다 너무 세빈이야 다 너무 낡은 척하는 그게 전 별로거든요 레트로라는 것도 이제는 너무 많이 익숙해진 느낌인데 잘 만져야 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요 프리츠커피 제주점은 이런 느낌이 들어 아 뭘 좀 아는 사람이 만졌구나 의자 조명 테이블 배치 커피 잔 뷰 다 보면 아 이거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뭔가 맛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거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천을 드렸습니다 중문 중문으로 가봅시다 중문 수두리 보말 칼국수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정말 소화 잘 되고 담백하고 개운해요 진짜 진짜 괜찮아 약간 어른 입맛의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잘 넘어가 보말죽 보말 칼국수 하나씩 시켜서 친구랑 쉐어해서 먹으면 될 거예요 다시 이제 이쪽 조천 쪽으로 돌아와서 통일가든 브로콜리 면 검은 콩국수인데 그냥 거기 메뉴판에는 검은 콩국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면이 초록색이야 그냥 친구들끼리 야 이건 조성노아 안티에이징의 거의 끝인 요리다 그냥 밀가루로 해도 콩국수는 충분히 건강한 음식인데 거기서 한 번 더 나갔어요 브로콜리로 뽑은 면에다가 검은 콩국수인 거죠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웨이팅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맛집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 점심까지밖에 안 해요 여기 장사 희한하게 하면 여기 10시 반에 열어서 3시에 문 닫아요 영업시간만 봐도 배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펍 제가 이번 여행 때 술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술집을 많이 안 갔는데 저기 함덕 쪽에 있는데 달사막이라고 앤틱하게 잘 꾸며놓은 펍 근데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데는 아니고 그냥 병맥 생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또 인테리어를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 제가 함덕 쪽에 잘 안 갔던 이유가 너무 너무 홍대스러워요 중국 관광객분들 너무 많고 바닷가에 멋쟁이들 끼쟁이들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함덕 쪽은 안 가고 싶었는데 제주에 5년 산 부부분께서 즐겨가는 펍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긴 진짜 괜찮더라고 너무 매력적이었어 그리고 밥 관련 열 번째인데 여기를 친구들이 알아봐서 나는 그냥 운전만 해서 갔는데 여기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만족스럽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로 여기가 개간지가 뭐냐면요 네이버 지도에 이름이 없어 지도에 이름이 없음 그래서 검색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비 찍을 때 조천읍 고분달길 33 만나다 공원이라는 식당인데 사장님 내외분께서 원래 망원동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제주로 내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스타일로 만든 엔초비 파스타 파타이 거기 스타일의 치킨 이렇게 있는데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게가 이상한 곳에 있어요 무슨 산속에 막 있는데 그 가게가 일단 지 혼자밖에 없고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지만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뭐야 샌과 치히로 갔다 그러니까 샌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영화 도입부의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이다라는 걸 모두가 느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샌과 치히로 갔다 꼭 이렇게 말해요 그 표현이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이 세계 여기 왜 이런 게 있지 싶은 막 숲이 우거져 있는데 하얀 건물이 지 혼자밖에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버려놓은 건물 같아 문을 두 번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꾸며놓은 것도 너무 잘 꾸며놨고 여러분 막 그런 거 알죠 막 옛날 스타일 커피잔 옛날 스타일 스푼 접시 그냥 숟가락 하나 골라놓은 것만 봐도 아 사장님 변태야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칭찬인데 그냥 이거에 완전히 몰두한 변태예요 알죠 예를 들어서 라면 참 맛있게 하는 라멘집에 가서 아쉬운 건 뭐가 있어요 원피스 피규어가 참 사장님 고집 있고 엣지 있고 라면 맛있게 하는 사장님인데 뭐가 아쉬워요 원피스 피규어가 일렬로 쫙 서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좀 그런 부분에서 난 좀 실망한다고 약간 좀 아 원피스 피규어 참 마음에 걸린다 이런 느낌인데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원피스 피규어처럼 슬픈 짜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공간이 너무 근사하더라고 그래서 다가 너무 잘 짜여진 곳이다라는 느낌 굉장히 또 뿌듯했던 게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테이블이 있었는데 제 구독자더라고요 역시 뭔가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뭘 알아도 좀 아는 밥집 술집부터 10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고 너무 흡족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제 아이디 태그 해주세요 혼자 뿌듯함에 젖을 테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맛있게 먹은 커피 세 가지 따단 무우수 무우수 이건 영어로 적어야 되는데 M-U-U-S-U던데 이거는 조천의 가정집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커피숍인데 커피 맛있어요 근처라서 몇 번 먹었던 커피집이고 여기는 그냥 조그만 커피숍이야 커피 맛있었어 그 다음에 블랙 이슈레드 일 거에요 산속에 있는 커피숍인데 제주에 오면 가끔 그런 커피숍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는 도무지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커피숍이 아니라는 느낌 제주에 땅이 노는데 땅을 가만히 놀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유지라도 하려고 그냥 커피숍을 이따시만하게 산속에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커피숍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 사이즈의 커피숍이 커피 하루에 20잔 팔아가지고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일단 엄청 커요 엄청 큰데 통창을 내가지고 앞에 막 숲이 우거져 있는데 뷰가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대따 큰 커피숍인데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 그냥 근데 공간까지 커가지고 진짜 정막이 이렇게 제가 갔을 땐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통창 바깥에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창쪽으로 그냥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쇼파가 이렇게 두 개 놓여있고 이렇게 창 밖으로 보면서 이렇게 둘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연인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더라고요 커피값은 그냥 일반 커피값인데 그 공간이 굉장히 비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곳 잔물결 커피숍 여기도 조그만 커피숍인데요 커피가 맑아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커피가 굉장히 맑아요 물 같아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럼 물 먹지요 뭐하러 커피를 먹어요 그 뜻이 아니고 뭔가 커피인데 드셔보시면 알아요 커피인데 물 같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 물 먹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드셔봐야 돼 그러니까 이 목넘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운하고 맑아요 커피가 굉장히 개운해요 그래서 잔물결 커피가 맛있다 어제였나 그제였나 친구들이랑 이제 서귀포 쪽에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원래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은 속골 유원지를 가려고 했어요 여기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 앞까지만 갔어 그래서 여기가 서귀포 바다랑 맞닿아 있는 곳인데 계곡물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다랑 만나는 지점인데 거기에 평상 깔고 발 담그고 삼계탕 먹을 수 있는 곳 아 그래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거기는 일단 예약 안 받고 여름 특수니까 완전 배짱장 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요 여긴 예약도 없어 한 5분 기다리니까 한 팀 들어가대? 근데 그 팀 2시간 기다렸대요 거기 이제 가족 단위로 막 가는데 어떤 분위기냐면은 자리는 한 10개 정도 있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은 거기 발 담그고 삼계탕 끓여 먹으면서 소주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기들은 그 뒤에서 튜브 깔고 막 수영하고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가서 딱 풍경 보고 야 안 되겠다 안 돼! 거기는 오픈런 아니면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냥 어르신들은 거기 아 좋다 이러고 앉아있고 아기들은 해 질 때까지 수영할 기세로 거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포기를 하고 서귀포에 있는 올레시장을 갔단 말이에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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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것질을 하고 만홍치킨이라는 걸 샀어 만홍이 제주방원으로 마늘이래요 마늘치킨이야 맛있더라고 만홍치킨을 샀는데 여기부터가 좀 신기해 만홍치킨을 샀다? 근데 거기는 포장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거 치킨은 어디서 먹지? 다 시장이잖아 그래서 어디 뭔가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난 왠지 뭔가 좋은 풍경과 함께 치킨을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없나? 찾아보다가 그냥 네비를 이렇게 보다가 본능적으로 찾은 게 그냥 삐리 꽂혀가지고 눌렀어 네비를 찍었어 그게 어디냐면은 이거를 제주 주민이 아니면 잘 안 가보실 것 같은데 삼매봉 공원이라고 있어 그게 이제 제주 올레시장에서 한 2, 3km밖에 안 가거든요 아니 아니 나는 거기 리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비에 있더라고 그냥 찍었어 해가 질 때였거든요 우리가 치킨을 들고 아 이거 치킨 어디서 먹지? 그래가지고 글로 갔다? 근데 삼매봉 공원 입구까지 가니까 차가 엄청 올라가더라고 오르막길을 시멘트를 깔아놔서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산으로 차가 쫙 올라가더라고 계속 올라가 이런 막도로 계속 올라가 한참 올라가니까 이렇게 봉오리를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딱 꺾어 돌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 아 여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돌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어? 뭐지? 왠지 여기에 올라가면 뷰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차를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여자애 하나가 아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잠깐만 여기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기 올라가면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올라가 보고 아니면 내려가자 해가지고 치킨이랑 콜라를 들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 딱 올라갔는데 진짜 신기한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 뾰족한 봉오리 꼭대기에 정자만 하나 있어요 정자 근데 와 이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이쪽으로는 석양이 보이는 거야 진짜 신기한 풍경이었어 근데 이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길다락이 보이는 게 한라산 허리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석양이 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반대편으로는 바다가 있어 그냥 이 꼭대기 봉오리에 팔각정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밖에 없어 조용히 아무도 없어 거기서 백만 불짜리 석양을 보면서 스킨을 뜯었거든요 애들이랑 아 풍경이 진짜 웃겼어 이걸 내가 딱 찍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뭔가 아무도 안 오는 주민들은 거기 산책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올라간 시간에는 해가 질 때라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관광객들은 절대 안 올 것 같은 스팟을 찾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서귀포 근처에서 놀다가 여러분들 해가 질 때쯤 되면 일몰 시간을 확인을 해 그래서 올레시장에서 이것저것 사 우리는 치킨을 샀는데 치킨을 사도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 버터구이 오징어랑 떡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 떡볶이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 사가지고 차에 싣고 그걸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먹어 진짜 뷰 끝내줘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많이 모를 것 같아 어떻게 다음 주에 삼매봉 공원 정자에 올라가는데 모르는 사람 앉아있으면 어? 오마르의 삶?